친구들 안녕! 저는 여러분의 친구 루리예요. 오늘은 징글벨 징글벨 징글언어벨 크리스마스 기념! 폴리와 폴리 친구들의 크리스마스 과자집을 만들어 볼 거예요. 준비됐나요? 그럼 렛츠 고고! 로! 이렇게 루리가 초코송이, 빠다코코넛 이런 맛있는 과자들을 잔뜩 준비했어요. 친구들도 영상 보면서 같이 한번 만들어 보세요. 좋은 냄새 나요. 하나씩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짠! 버섯 모양 초코송이에요. 빨간색 지붕에 붙이 빨간색 과자도 한번 준비해봤어요. 엄청 달달한 냄새나요. 과자집의 벽 부분을 만들어야 하니까 넓은 펀때기 모양 이런 과자도 준비해봤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귀여운 과일 모양도 있고 바닷속 동물 친구들 모양이 있는 젤리도 준비해봤어요. 사실 팬분들이 선물 된 것 중에 하나예요. 여기 한번 의미있게 제가 사용해보도록 할게요. 이건 오징어 모양이에요. 보이세요? 그리고 쪼꼬비! 짱구가 좋아하는 초코피! 초코피도 한번 가져와봤어요. 초콜릿 향이 나요. 이렇게 별 모양이에요. 쭈글쭈글한 별 모양. 홀리 친구들을 위한 과자집인데 만들다가 루리가 다 먹어버릴 수도 있어요. 짠! 이거는 초코코? 완전 예뻐요. 완전 달콤한 냄새. 그럼 한번 막무가내로 한번 루리가 만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블루건을 준비해주세요. 한번 차근차근 예쁘게 만들어볼게요. 아 이거 다 완성되면 폴리 친구들이 엄청 부러울 것 같아요. 조금 구릉구릉 운전하다가 배고프면 지금 떼어먹으면 되잖아요. 손에서 엄청 가드 냄새가 너무 많이 나요. 이걸로 여기 위에 이렇게 기둥을 한번 세워볼게요. 세워줬어요. 오! 떨어지지 않게 한번 좀 더 잡고 있어볼게요. 과연 어떤 집이 만들어질지 너무 기대되는데요 여러분. 빨간색 과자로 과자 기둥을 마주 세워볼게요. 여기 보여요? 이렇게 해서 여기에 창문 틈이 만들어졌어요. 뜨뜩! 이걸로 앞부분 벽을 채워줄거에요. 이런식으로 붙여가고 있어요. 이쪽도 이렇게 세워줄게요. 먹고싶다. 집에높이 조금씩 형태를 갖춰가고 있어요. 조금씩 형태를 갖춰가고 있어요. 요상한 집의 형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약간 자동차 주차장 같죠? 제 의도대로 되고 있어요. 제 의도대로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와, 진짜 맛있어 보이는 초코쿠키예요. 이런 식으로 제가 예쁘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짠! 이렇게 룰이 마음대로 막무가내로 폴리 친구들의 두 짜장? 아니, 과자집을 만들어봤어요. 마지막으로 짠! 소금이에요. 눈이 오는 것처럼 크리스마스 과자집이니까 한번 이걸로 데코를 해볼게요. 여러분, 폴리의 과자집에 눈이 오고 있어요. 눈이 오고 있어요. 신기하죠? 마법 같죠? 진짜 과자마을에 눈이 내린 것 같지 않아요? 진짜 과자마을에 눈이 내린 것 같지 않아요? 됐다! 자, 룰루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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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크리스마스 과자집을 완성했습니다! 친구들, 오늘은 우리가 폴리와 친구들을 위해 크리스마스 과자집을 만들어봤어요. 어때요? 예쁘다고요? 얘들아 어때? 완전 마음에 들지? 슝! 룰루랄라 룰루랄라 와! 얘들아 너네도 마음에 들지? 완전 마음에 들어! 나도 나도! 으이차! 으이차! 너네 이렇게 재미있게 놀다가 배가 고프면 과자도 이렇게 쏙! 암냠냠냠냠! 암냠냠! 야! 그러다 부러져! 어! 미안! 이렇게 해서 재미있게 놀다가 배가 고프면 과자도 먹어보면 돼. 알겠지? 응! 고마워! 고마워! 룰룰 supposedly 친구들 우리 다음에도 함께해줄 거죠? 룰루랄라 룰루랄라ne 룰루랄래 룰루랄utz 룰루랄 Earl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